네, 주간 포커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21대 총선이 끝났죠.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후반기 운영에 탄력이 붙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민적인 관심사가 생기겠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초점은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고강도 규제를 앞세워서 집값 안정화 정책의 방점을 찍은 정부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생각과 입에 한층 더 민감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포커스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흐를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에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특히 총선 이후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업계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가 부동산에 방아쇠를 당겼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총선을 기대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간망했던 그런 시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 규제가 한 19번 정도가 계속 이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야당 쪽이 어느 정도 핵심 축들이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그 규제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쪽에서 압승을 하고 나서 규제는 오히려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또 유지 또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한 경기 침체를 가져왔어요. 실물 경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를 좀 위축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규제책이 나온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하락폭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런 결과가 지금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권에서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용성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강북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시장이 굉장히 위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향후에 정비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될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었는데 이번 여당이 압승을 함으로 있어서 정비 사업에 대한 공급도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가피한 그런 흐름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종부세 부분도 약간 손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선 이후에 그동안 총선 전에 19번의 규제 발표가 있으잖아요. 과거에 이런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각종 정말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 이런 정부가 압승을 하니까 국민들은 생각은 결코 이 규제가 풀어질 거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집값 하나씩 뜯어서 보겠습니다. 집값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집값이 사실 19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부터 18번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또 이번에 여당에 대한 압승 때문에 시장에 있었던 기대 심리는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은 시세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4월 둘째 주가 전주 아파트 대비해서 0.5%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지금 3주 연속으로 내림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15개 구는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가져왔고요. 또 그중에서 가장 낙폭이 좀 심했던 곳이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곳들도 0.02에서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주택값을 지켰던 곳들도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주택값이 9억 이하였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선이 9억 선이었는데 그 아래 부분은 상승세를 좀 끌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의 결과가 시장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노도강 같은 경우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가 서울의 이런 풍선 효과를 누렸던 곳인데 이곳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축소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심리적 위축이 되니까 결국은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서겠지라는 전망이 일단은 우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경제랑 부동산은 심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이런 지금까지 규제를 가져왔던 여당에서 조금 더 이런 규제책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심리를 가져온 것 같고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반 금융 상품하고는 좀 다르게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는 매수자, 매도자 또 중개업자까지 만나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중개업소 같은 경우도 그럴 겁니다. 손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총선의 여당의 압승도 영향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 또 사실은 총선 전에도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막 하얀세를 그리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집값의 낙폭을 키웠다, 이런 진단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GDP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낮아진 그런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까지 하락세를 이끄고 가니까 과거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걸 체험하셨던 분들은 이번 사태와 또 여권에서 규제체까지 이어진다면 집값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어선을 갖고 있는 것이. 하락세의 흐름은 있지만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금리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향세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과거처럼 급락이라든지 또 급등이라든지 이런... 급락 그러면 국민들은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없다. 그 때와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지금 대출 규모 같은 경우나 이런... 지금 9억이나 15억 같은 경우는 또 대출을 또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낙폭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 정도로 진단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 여기가 지금 호가가 떨어지고 실거래가도 수억 원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장기화를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들어갔는데 사업이 장기화로 간다면 연간 수익률로 본다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비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또 초과 이익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동안 오랫동안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좀 쉽게 빠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2, 16 이후로도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태와 총선 결과가 또 하향세와 장기화라는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결과를 보는 것이 지금 송파구 재건축, 대장주라고 보이는 것이 주공 5단지거든요. 이 5단지 같은 경우도 직전 실거래보다도 82제곱미터는 20억의 계약이 체결됐는데 직전 거래가보다도 1억 이상이 저렴하고 또 종전의 최고가보다도 4억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또 강남의 대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76제곱미터 매물이 17억 5천까지 내림세를 보였는데 최근 1개월 정도의 평균 가격들을 본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지난 3월 같은 경우보다도 한 2억 정도가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역시나 정비 사업,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의 충격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6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주택자들이 금매물이 나온다는 건 시장에서 하향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금매물이 시장에 누적이 된다면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으로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런 재건축 단지들에서 금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6월 말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또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물건을 낸다면 중과세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이런 금매물을 던지는 그런 시장으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금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가 좀 겹쳐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